안녕하세요 누란전수암입니다. 제가 오늘은 박스 하나를 가져왔는데요. 바로 오늘은 언박싱을 하기 위함입니다.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요. 이 선물을 같이 뜯어볼까요? 전 알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한번 같이 뜯어볼게요. 조심조심 카카오 선물하기로 요새 선물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로 받은 선물이에요. 바로 AHC입니다. 이게 선크림이 하나만 들어있는게 아니고 와 이거 선물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선크림은 다 쓰잖아요. 여자들은 겨울에도 쓰고 여름에만 쓰는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패키지 너무 예쁘다. 이거는 아 이렇게 열 수 있도록 되어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아이크림이고 이거 예전부터 써보고 싶었거든요 여기꺼 브랜드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AHC 아이크림이고 이거는 썬스틱 선스틱이고 이거는 캡슐 토너 같은데 토너 이거고 여기 또 뭐가 있나? 여기 뭐가 또 있나 봐요 이거는 클렌저입니다. 여행용으로 딱 좋을 것 같아요. 아유 잘한다. 이렇게 네가지 세트입니다. 제가 친구한테 선물로 받은 건데 이거는 모이스처 캡슐 토너 클렌저 선스틱 아이크림이에요.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. 바로 선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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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은 향은 무난하고 거부감 없는 향이에요. 약간 레몬향도 나고 발라볼까요? 그렇게 끈적이지도 않고 한 번에 이렇게 바르기 좋은 것 같아요. 바쁠 때 쓰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아이크림인데 제가 발레 나이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 고맙고 나도 생일 생일 또 챙겨줘야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보고요. 여러분 제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이 바이 반가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